2차 소녀! 2차 소녀! 2차 소녀! 2차 소녀! 정말 재밌는 걸 노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수 씨 여기 어쩐 일이에요? 어쩐 일이요? 서프라이! 깜짝이는 지금! 우리 그이가 요즘 그냥 기운이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솜씨 좀 발휘해봐서 잠깐만! 우리 그이는 또 어떻게 한 거야? 3단 도시락 콤보로 준비를 해왔다는 잠깐만! 꽃이 하나 올려가지고 우리 그이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유장님 자 이거 한번 자셔봐! 해봐! 잘생겼다! 얼마나 맛있는 거 이게! 정 과장 얘기해 빨리! 정 과장은 우리 그인데? 어머! 정 대리! 정 대리도 가장 된 거야! 어머어머 세상에! 한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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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유장님! 사모님 저기, 정준하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그게 아니고요 네! 얼마 전에 저 정준하 과장이요...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무슨 시베리의 벌판에서 개풀 때도 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서 내가 얼마나 예쁘게 그냥 다 꾸며하고 내보내줬는데 말 잘해서 짤렸다고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저..저송..저송한다 그.. 아 우리.. 우리 귀가 짤려.. 아휴.. 속도로.. 말해봐 우리 귀가 짤렸어 짤렸어? 우리 귀가 짤렸어 어? 저기 효진이 효진이 있고.. 공세님 형님 아 진짜.. 아우!!! 아우! 효진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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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이거.. 아 그 저.. 정교장님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게.. 아..나 참.. 14.5%의 T-cells, 아머타이저, 8.6%의 stock and bond, carry the night, defied by the gross natural product, ultimately, you will pay. 어, 여보세요? 어, 여보. 여보. 어디야? 어, 저, 저, 프리젠테이션 중이거든? 회사? 회사? 힘내. 어, 미안해. 그럼, 응. 어, 야준이 너무 무서웠다 잊지 마. 으하 감사합니다.